네, 경찰한텐 신고 안 해도 될까? 입은 상처들도 심상치 않고 뭔가 사연이 찐어내 같은데 그래서 신고하는 게 더 꺼림직해요 전 이사, 뭐 우리가 경찰들하고 엮이고 그래서 좋을 건 없지 이걸 뭐 다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러고 당분간 괜찮아질 때까진 제가 데리고 있어 볼게요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